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활증 기자장님 이종진입니다. 저는 이곳 대구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감령공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께 여행코스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가시죠. 경상감령공원은 옛날에 이 위치가 경상감령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경북도지사라고 할 정도로 병권과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곳인데요. 잠깐 살펴보면 관찰사 지방통치를 맡게 했는데요. 조선 후기에 경상도를 가스리는 지방관청입니다. 옛날에는 조선정기에는 임진왜라가 일어나기 전에는 상주에 있죠. 상주가 옛날에는 경상도의 중심지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대구가 경상감령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지로 역할을 하였고요. 옛날 조선 후기 가나의 격식과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공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요. 또 행사가 대구 중구에 있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하마비가 있네요. 하마비. 이 비는 경상감령의 정문인 간풍로 앞에 있던 것이옵니다. 현 위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병마절도사 이하는 말에서 내려 출입하라는 표석입니다. 병마절도사란 도의 병권을 맡은 책임자로 대개 종이품관인 관찰사가 견임하였죠. 그래서 이곳이 관찰사가 있기 때문에 관찰사 밑에 있는 사람은 말에서 내려서 올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선화당입니다. 선화당. 이곳은 대구 유형문화재 제1호로 아주 유명하죠. 이곳에서 가나 건축이 업무보는 그런 곳입니다. 추구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작년 시리즈 개발했다는 추구기 그거랑 같습니다. 이게 국보 제345호고요. 당연히 이것은 모조죠 모조 그래서 이게 경상감령에 한 대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비가 내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를 농경사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있는 관찰사가 생활하는 그런 곳이죠. 관찰사의 초소로 손조 34년에 1601년에 세워졌고요. 여러가지 불탔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조 7년에 짓고 1970년 조성 때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건문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불탄 게 많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현대식이 아닌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은 불에 잘 타기 좋으니까 그런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원래 이렇게 중수하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특정한 날에는 안에 습기 이런 거 조절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요. 한번 그때 와서 보면 경치가 상당히 예쁩니다. 이곳에서는 행사했을 때 이렇게 종을 치거든요. 땅땅 하면서 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좀 악령을 기여하는 그런 종입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대구에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휴식을 채워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주변에는 카페도 상당히 많고요. 또 북성로 또 남성로 동성로 서성로 가기 딱 좋습니다. 중심지니까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한번 공연도 살펴보시고 또 역사의 한 부분을 사진 촬영과 함께 더불어서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대행코스 오늘은 대구의 중국 경상감령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조달청의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